안녕하세요 오션뱅크입니다. 여러분과 비상금대출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비상금대출, 말 그대로 비상시에 필요한 현금이실텐데요. 고객님들 개인 사정이 다 다르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비상금대출은 5만원부터 200만원까지 다양하게 마련해보았습니다. 카카오뱅크나 토스뱅크 같은 은행권 비상금대출도 있지만 이 또한 무직자분들, 주부, 학생 등등 받기 어려운 조건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 오션뱅크에서는 신용점수, 서류작성, 대출이력 조건 없이 비상금 마련이 가능한 상품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본인 명의로 된 휴대폰 하나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으며 이제는 지인들이나 가족들에게 급하다고 사정하며 연락하실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업체들처럼 물건을 맡기고 돈을 받아가는 전당포 형식의 상품이 아닌 통신사 3사 이용 고객이신 분들이라면 다들 가지고 계신 휴대폰 소액결제 한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리는 것이 아닌 지급 형식이라는 것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쉽게 비상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편리한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시는데요. 혹시라도 저희 오션뱅크가 아닌 다른 업체에서 진행하시더라도 그 업체가 이러한 허점을 노려서 쉽게 사기에 노출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비상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꼭 휴대폰이 아니시더라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방법들도 많으니 아래에 보이는 링크로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문의주시면 언제 어디서든 24시간 전문 상담사가 1대1로 상담 진행해드리며 또 다른 방법들이 있는지 상담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선 비상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